에피소드는 4.2 레퍼런스와 Borrowing 그리고 Slice 타입 두가지를 같이 볼 거에요. 레퍼런스와 Borrowing 부분에서는 요 부분을 보죠. 레퍼런스 to nothing 해서 Dangle 펑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Dangle 펑션은 String에 대한 레퍼런스를 return 하고 있죠. 여기서 String을 만들어서 S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얘에 대한 레퍼런스를 얘한테 보내는 거에요. 따라서 S는 아니죠. 어디 갔나. 여기. 얘는 String에 대한 레퍼런스에요. String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let s. 얘 잖아요. 얘가 여기서 드롭 해버린다 말이죠. 그러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만약에 얘를 레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S3로 합시다. S3가 String에 대한 레퍼런스. 얘를 레퍼런스 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레퍼런스 String이 됐는데. 그러니까 얘의 주소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겠죠. 얘는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렇게 있는데. 얘는 function. 그러니까 이 function이 마치는 이 지점에 와서 메모리에서 쫓겨나요. 쫓겨나버립니다. 이게 이만큼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는 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금 참조하고 있잖아요. 이걸 Dangle 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두번째. 이걸 볼까요. 이거. 이거.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slice라고 표현하는 거죠. slice. Hello에서 0부터 5까지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건 어떤 의미인지 보죠. 우리가 Hello를 여기 들어가 힙에 넣는다고 할 때. 이 힙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뭔가 데이터. String 데이터라는 얘기가 있고. 데이터로서 무슨 구조가 있어요. Struct가 있고. 다음에 여기 H가 있고. E가 있고. 다음에 L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각각의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소들이. 이 주소들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보셔야 되시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String은 얘가 포인트. Length. Capacity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이만큼이 힙입니다. 힙이 있는 거고. 얘는 스택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레퍼런스죠.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면은. 가지게 되면은. 이만큼 포인트와 Length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다섯 칸을 가란 말입니다. Length, 다섯 칸. 얘는 Capacity가 없어요. 그죠. 얘는 immutable입니다. immutable. 애쉬당초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얘를 레퍼런스 하는 뭔가를 String 레퍼런스 해서. 여기서 2에서부터 똥똥 4까지 하겠다고 한다면은. 여기 들어오는 것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요 비슷한 게 들어와요. 얘는 레퍼런스니까 이렇게 레퍼런스 표시가 있고. 그런 다음에 Capacity가 없이. Capacity가 없이 2에서 4까지니까. 2, 3. Length는 2가 될 거 아니에요.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점. 시작하는 시점이 이게 아니라. 시작하는 시점이 HE. 000x13 같으면은. 0x13.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컴파일러는. 충분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죠. 요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2. 3.